더 내려, 더 내려, 더 내려, 더 내려, 더 내려가! 아, 이게 뭐야? 안 하고 있어. 안 하고 있어, 안 하고 있어. 너무 힘들어, 더 있어.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! 그냥 저는 현무 전 회장님 목마를 태워준 거였어요. 목마를 태워주고 그냥 제가 허벅지 운동한 거였어요, 그냥. 오케이! 지금 운동 시켜야죠. 박수! 다리 풀렸네. 해냈어, 해냈어. 세상을 다했다. 세상을 다했어. 어우, 형 괜찮네. 나 아프지 않아. 나 견각이 올라왔어, 견각이. 견각이 올라왔어. 형 올라왔어요, 올라왔어요. 형 올라왔어요, 올라왔어요. 어떻게 그림자가 저렇게까지 실수해? 해시계, 해시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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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들 이렇게 할 때 형은 이렇게 해요. 난, 나 어릴 때 여길 봤지. 아, 11시구나. 지금 12시네, 지금. 지금 12시야. 진짜 12시네. 진짜 12시예요. 정확하다. 자, 그럼 다 같이 로테이션으로 한번. 선생님이 먼저 시작해 주시네. 네, 떡볶 노장 느낌으로. 오케이. 준비, 시작. 자신감gon단 되셨잖아. адно física, 좋아.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,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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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 내가 제일 apprentice. 더 땡겨, 더 땡겨. 망우 좋아. 저렇게 할 수가 없다, 이거. 아, 왜 그렇게 생각해? 왜 그렇게 생각해? 더 들어, 더 들어. 잘한다. 다 같이 막 소리내면서 으악, 으악 하면서 막 아드레날림도 나오고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. 서로 막 이 악물과 해야 재미있는 건데 다들 열심히 해서 기분 좋게 운동했던 것 같아요. 아, 박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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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사!